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막 70대에 접어든 지 얼마 되지 않은 할아버지입니다. 이제껏 살아오며 내 이야기를 누군가에게 처음부터 끝까지 쭉 이야기해 본 적은 없었는데 제 인생에 가장 기가 막히고 충격적인 일들을 겪고 나니 어딘가에 털어놓지 않으면 속 시끄러워서 잠을 못 자겠더라고요. 여러분은 온 평생을 다 바친 사람한테 배신을 당해 본 일이 있으신가요? 그런 일을 당하면 아무리 저처럼 무뚝뚝한 시골 할아버지라도 속에서 천불이 나지 않고는 못 빼깁니다. 제가 그 산 증인입니다. 제가 겪었던 모든 일을 여러분께 전부 털어놓고 조금이라도 속이 편해지길 바라며 이렇게 부족한 글을 몇 자 적어보려 합니다. 부디 끝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시길 바랄게요. 저는 서울에서는 한참 먼 시골에서 나고 자랐습니다. 제 한평생을 이곳에서 지내왔죠. 저희 집안은 저희 아버지 할아버지 때부터 뱃일을 하셨어요. 그러다 아버지가 저에게는 위험한 뱃일이 아닌 육지에서 하는 일을 하라고 말씀하신 게 제가 양식장을 차리게 된 이유였죠. 물에서 아주 벗어나진 않았지만 아버지는 제 선택을 가실 때까지 만족해 하셨습니다. 어린 나이에 아버지 말씀을 따라 차린 양식장을 이제껏 운영해오면서 저는 제 아들들 역시 대학교까지 전부 보냈어요. 그 과정에서 제 아내가 참 고생을 많이 했었죠. 아내는 저와 같은 깡시골 어촌에서 나고 자란 사람이었기에 사실 어린 시절부터 안면이 있었어요. 그저 내성적인 소녀인 줄 알았는데 커가면서 동네에서 손에 꼽히는 미녀가 되었죠. 그래서 제가 장가 갈 때는 주변 사람들에게 아내에게 잘해주라는 소리를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답니다. 그런 아내와 함께 양식장을 꾸려나가면서 온갖 시행착오를 많이 겪었는데 그 과정에서 아내는 참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그럼에도 싫은 소리 하나 않던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저희가 하는 양식장은 전복을 주로 했는데 저는 무엇보다 질이 좋아야 고객의 신임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고집을 지키느라 그렇게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 일이 익으니 처자식 먹여살릴 만큼은 키울 수 있었어요. 저희는 아들만 둘을 키웠는데요. 요즘 사람들은 많이 달라졌다지만 저희 때야 큰아들이라고 하면 집안의 기둥이라는 게 아주 당연했던 때였어요. 그래서 큰아들을 교육시키는데 아주 열심히였습니다. 큰아들만큼은 저희가 사는 시골이 아닌 도시에 있는 학교를 보내려고 많이 노력을 했죠. 그런데 큰아들이 도시에 있는 학교를 다니기 시작하면서부터 이놈이 자꾸 삐딱선을 타기 시작하더군요. 원래는 제 엄마한테도 아들같지 않게 살갑게 굴던 녀석이 자꾸 말이 없어지고 묘하게 제 가족들을 무시하기 시작하는 것이었습니다. 말끝마다 이런 총구석에서라는 말을 달면서요. 하, 어떻게 반찬이 맨날 이 비린내 나는 생선밖에 없어요. 여기 문방구에선 살 게 없다니까. 이런 총구석에서 산 걸 학교에 어떻게 들고 가? 옷에서 자꾸 비린내가 나잖아. 나 이런 총구석에서 학교 다닌다고 소문 다 났어. 그럴 때마다 애엄마가 따끔히 나무라며 교육을 시키는 것 같았지만 점점 아들이 몸도 잘하고 힘도 세지니 아무래도 역부족이었죠. 비린내가 뭘 난다고 그러니? 이걸로 너 먹이고 학교 보내고 교복 사입히는 거야. 감사하게 생각하지 못할 망정. 네 부모한테 그게 무슨 말버릇이야? 엄마는 이 총구석에만 있어서 모르겠지만 학교 근처만 가도 애들이 나한테서 나는 비린내 갖고 뭐라고 한단 말이에요. 아무것도 모르면서 왜 소리를 질러요? 그리고 어느 집안 밥상에 허구헌나 생선만 올라오냐고. 우리 집안이 그런다. 여기 온 동네가. 먹기 싫으면 먹지 마. 굶고 다니든지 마음대로 해. 제 엄마가 그렇게 혼을 내도 큰아들은 반성하는 기미가 없이 짜증을 내며 방으로 들어가 버리는 등 제 고집을 도통 꺾질 않더군요. 저는 아내보다 훨씬 긴 시간을 양식장에서 보내느라 이런 집안 분위기를 대충 눈치는 채고 있었지만 제대로 목격하는 경우가 잘 없었어요. 그래서 언제 한 번 제대로 걸리기만 하면 큰 놈을 따끔하게 혼내야겠다 벼르고 있었죠. 그러다 어느 날 제가 벼르고 있던 그 기회가 오게 되었는데요. 그날은 아내와 같이 출근을 했다가 아내가 몸살 기운이 있는 것 같아 일찍 보내고 저 혼자 일을 하다가 저도 아내가 걱정되어 일찍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애들이 이미 학교가 끝나고 집으로 온 모양이었어요. 집에 가까워질수록 말소리가 들리는데 큰 놈과 아내가 싸우는 소리였죠. 가만히 들어보니 큰 놈 말하는 게 생각보다 훨씬 도를 지나쳐 있더군요. 내가 다른 거 요구했어요? 학교 공부에 필요한 문제집이라고요. 여기 앞에 서점에서도 똑같은 문제집을 파는데 왜 굳이 학교 근처에 있는 서점에서 사야 한다는 거냐고 거기가 온 동네의 평판이 아주 안 좋더라 일부러 가격을 다 올려받는다고 말이야 그런데도 꼭 거기서 사야겠어? 여기서 파는 건 다 더러워져 있잖아요. 전부 못 배운 시골 사람들이 파는 건데 깨끗한 것도 얼마 없고 다 새 책이야. 너 그리고 뭐? 다 못 배운 시골 사람들이라고? 지금 네가 있고 먹고 용돈 타가는 거 다 그 시골 사람들이 벌어다 주는 거야. 잘 배우라고 도시에 있는 학교 보내놨더니 겉멋만 잔뜩 들어가지고 아주 그냥 아 그럼 됐어요. 그냥 됐다고요. 그깟 책 안 사면 될 거 아니에요. 제가 이런 집에서 이렇게까지 좋은 성적 받아오는 게 쉬운 일인 줄 알아요? 뭐 하나 지원해 주는 것도 없으면서 진짜 여기까지 듣고 저는 단박에 집 안으로 들어가 큰놈의 뒷덜미를 잡아챘습니다. 아내도 깜짝 놀라고 제게 뒷덜미가 잡힌 큰놈도 깜짝 놀라더군요. 그때는 그나마 어릴 때라 만만한 엄마보다는 아버지가 무섭긴 했을 테지요. 너 이 자식! 네 엄마한테 무슨 말버릇이야! 이게 집안 기둥이라고 곱게 공부시키려고 했더니만 기고만장해져가지고 어? 제 부모한테 어디서 배운 버리장 머리냐고! 이리 나와! 넌 네 엄마가 해주는 밥 얻어먹을 자격도 없고 내가 번 돈으로 잊고 재울 자격도 없다! 나가! 어디 그렇게 잘났으면 나가서 빌어먹고 살아봐라! 그리고 큰놈을 질질 끌고 나와 현관 밖으로 내쫓아버렸죠. 막상 아들을 내쫓으니 애엄마는 저를 따라 나오며 말리더군요. 아이고! 너 빨리 아버지한테 잘못했다 그래! 빨리! 당신도 살살해요! 쟤 내일 학교 가야 하는데 아이고 그만해요 그만해! 너 빨리 아버지한테 잘못했다고 안 해? 그래도 큰놈이 하라는 사과는 안 하고 벙벙하게 서 있기만 하길래 아내를 데리고 들어가 버렸어요. 현관문을 아주 매정하게 걸어잠그고서요. 밤늦게 거의 열두시가 다 돼가서야 나가보니까 그 사이에 아들은 울었는지 눈이 퉁퉁 부은 채로 쭈그려 앉아있더군요. 저를 보더니 개미만한 소리로 아버지 잘못했어요! 제가 잘못했어요 아버지! 라며 용서를 빌길래 한 번만 더 엄마한테 대들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들여보냈죠. 그런 큰 사건이 있고 나서 큰아들은 확실히 별다른 말썽을 부리지 않았어요. 다만 집 안에서 말수도 적어지고 가족과 벽이 생긴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그래도 중학교 졸업하고 점점 머리가 커가면서 철이 들었는지 나중에는 제 엄마도 챙기고 동생도 챙기는 모습을 보이더군요. 학교 성적이야 그 전부터 확실히 잘 나오고 있었기 때문에 더 이상 저희 속을 섞일 일도 없었죠. 반면 둘째 아들은 어려서부터 마냥 순한 아이였어요. 세 살 터울에 제 형이 열심히 공부하는 동안 그저 제 동네 친구들과 놀고 그러다 집에 오면 제 엄마를 양식장에 오면 제 아버지를 성신껏 도와주는 해맑고 착한 아이였죠. 애가 구김살이 없다 보니 친구들도 많았는데 어쩌다 제 친구들과 저희 양식장 쪽을 지나가면 천원만 달라고 조르곤 했습니다. 아버지 나 천원만요. 야 인마 너 맨날 천원 뜯으러 여기 지나가냐? 아이 천원만요. 저희 진짜 배고파 죽을 것 같아요. 숙제는 다 하고 노는 거야? 그럼요. 당연하죠. 아싸. 감사해요. 아버지. 그렇게 천원짜리를 지어주면 오는 길에 핫도그라든지 떡꼬치 같은 군것질거리를 들고 와 제 손에도 쥐어주고 가는 그런 애였어요. 제 형이랑 달리 학교 공부도 딱 기본만큼 하면서요. 그런데도 미워할 수가 없는 그런 천진한 아이였죠. 그렇게 성향이 정반대로 달랐던 두 아이는 성인이 돼서도 전혀 다른 길을 걷게 되더군요. 큰 아들은 서울에 있는 대학을 가게 되어 온 동네의 자랑거리가 되었고 둘째 아들은 제 친구들과 함께 근처 도시에 있는 대학을 갔죠. 둘 다 대학까지 보내놓고 나니 북적했던 집안이 한결 한산해지더라고요. 그때 즈음에는 제가 키우는 전복들 중에서 실한 놈들은 입소문을 타고 굉장히 값비싸게 팔리기 시작하던 때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인지 시간적으로도 심적으로도 여유가 생겨 아내와 둘이 한적하게 지내는 시간이 많아졌죠. 하지만 저는 아내와의 평온한 나날을 금세 빼앗기게 되고 말았습니다. 아주 질 나쁜 운명의 장난 같았죠. 젊었을 적부터 그때까지 늘 건강하던 제 아내가 어느 날 갑자기 건강에 악화되기 시작한 것이었어요. 동네 병원에 가도 뾰족한 원인을 찾지 못해 차로 한 시간 정도 걸리는 큰 병원에서 검사를 받아 봤는데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듣게 된 겁니다. 간암 말기입니다. 이미 온몸에 다 퍼져 있으세요. 평소에 주기적으로 건강검진 안 받으세요? 네? 암이요? 네. 간암은 원래 초기에 발견하기가 어렵긴 한데 그래도 정기적으로 검진은 받으시지 그랬어요. 사람이 죽어간다는데 대수롭지 않게 말하는 젊은 의사놈을 흠신 혼내주고 싶더군요. 저는 너무 충격을 받아 아무 말도 못하고 있는데 아내는 담담히 이것저것을 물어보고는 알겠다며 저를 데리고 병실을 나섰어요. 아니, 이대로 집으로 간다고? 치료를 안 받을 셈이야? 이미 치료를 해도 3개월 아니면 6개월이라는데 그게 다 무슨 소용이겠어요? 아휴, 매일같이 이렇게 1시간 넘게 병원을 오갈 수도 없는 누르시고 됐어요. 집에나 갑시다. 그렇게 초연한 모습의 아내를 보니 더 마음이 아프더군요. 조금 더 많은 시간을 같이 보낼 걸 하고 얼마나 많이 후회했는지 모릅니다. 소식을 들은 두 아들놈도 차례로 급하게 집으로 오더라고요. 당시 큰아들은 25살로 대학 졸업을 앞두고 있었고 작은 아들은 22살로 막 군대를 제대한 상태였죠. 큰아들이야 원체 말이 없어 어두운 표정으로 와서 한숨만 푹푹 쉬었어요. 조금 늦게 도착한 작은 아들만 엉엉 울더군요. 우리 엄마 어떡해 왜 우리 착한 엄마한테 이런 일이 엄마 얼른 치료 받아요 계속 있으면 점점 더 아플 텐데 약이라도 받아와요 빨리 이대로 가만히 있을 거예요? 그거 치료도 사람이 할 짓이 못된다더라 엄마는 그동안 너희 키우면서 너희 커가는 것만 봐도 충분히 행복했어 아휴 그만 울어 다 큰 남자가 그렇게 엉엉 우는 거 아니야 으이구 정말 저희 아내는 하늘나라로 가기 전에 그렇게 저와 아들 걱정을 했네요 아내가 가난 판정을 받은 이후로 저는 일을 최소한으로 하고 거의 대부분의 시간을 아내와 함께 보냈는데 몇 개월 동안 저에게 집안일을 하나하나 알려주고 또 알려줬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차곡차곡 모아두었던 적금 통장을 주며 아들 장가는 제대로 보내라고 신신당부를 했어요. 괜히 사는 녀석들이 기중린일 만들어서 좋을 게 뭐가 있겠어요? 내가 여태 큰 돈은 아니지만 그래도 꽤 모아놨으니까 애들 예식비든 집이든 이걸로 좀 보태라고 해요. 당신도 조금만 더 보태주고 그리고 결혼하겠다고 데려오는 여자가 괜찮은지 아닌지 잘 보란 말이에요. 두 녀석 다 당신 닮아서 사람 보는 눈은 영 별로인 것 같아. 당신이 그나마 오래 살았으니 두 눈 똑바로 뜨고 좀 봐요. 알겠죠? 그리고는 정말로 얼마 안 있어서 하늘나라로 가버렸습니다. 저에게 평생 할 잔소리를 몰아서 쏟아붓던 아내가 한순간에 사라지고 혼자가 되니 그렇게 적적할 수가 없더군요. 그렇게 평생 세 남자 뒷바라지만 하더니 가는 길에서마저 그게 그렇게 걱정이 되었나 봅니다. 저는 아내가 남겨준 자금을 그대로 보관하며 아내가 했던 대로 똑같은 금액을 다다리 모아놓고 있었죠. 세월이 또 꽤 지나고 아내의 빈자리도 어느 정도 익숙해질 때쯤 서울에서 지내는 큰아들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결혼하려는 여자를 만났다며 소개를 시켜주겠다고 말이죠. 큰아들은 대기업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꽤 알아주는 중견기업에 취직을 해서 다니고 있었는데 그 회사 안에서 만난 여자라고 하더군요. 그렇게 만난 며느리의 첫인상은 사실 그렇게 좋지가 않았어요. 저를 처음 보는 자리라 예의를 차리려고 노력하는 건 보였지만 말하는 게 되바라진 느낌이 들더군요. 어머 그럼 아버님은 계속 시골에서만 사셨던 거예요? 우와 그래서 이렇게 건장하시구나 너무 공기도 좋고 건강할 것 같아요 전복 양식이라니 정말 신기해요 그래 다음에 오면 전복회나 한 접시 먹고 가거라 실한 놈으로 골라줄 테니 전복을 회로도 먹어요? 깨끗한 거예요? 우리 양식장에서는 깨끗하지 않은 상품은 없단다 아 어머 죄송해 아버님 순수한 건지 멍청한 건지 첫 만남부터 신경을 거슬리게 하는 말들을 해대던 해였죠. 하지만 당시에는 그냥 잘 모르는구나 하고 넘겼어요. 그리고 제가 결혼을 딱히 반대하지 않았던 이유는 며느리는 좀 별로여도 사돈 집안이 참 사람들이 괜찮은 것 같았기 때문이었답니다. 사돈 어른은 환경미화원으로 오래 일을 하셨다는 양반인데 딱 봐도 인상이 선하고 부드러워 보였고 안사돈 역시 마찬가지였거든요. 결혼 후에도 사돈 내외와는 좋은 관계를 유지했죠. 어쨌든 큰아들이 장가를 간다니 저는 아내와의 오래된 약속을 지키기 위해 아내가 평생 모아왔던 돈을 꺼냈습니다. 그 당시 그 통장에 들어있던 돈은 2억이었어요. 저는 결혼을 앞둔 큰아들 내외를 불러 아내의 통장을 넘겨주며 말했죠. 네 엄마가 평생 모아두었던 돈이다. 이걸로 너희 신혼집 마련하는 데 보태도록 해. 네 엄마는 나한테 돈을 좀 더 보태라고 했다만 지금 내 사정이 이래서 일단 네 이름으로 부족한 돈이 있으면 대출을 받던지 해봐라. 내가 그 다다리 이자 내는 걸 좀 도와줄 테니 네 엄마가 가는 길에도 너희 장가 보내는 걸 그렇게 신경 썼어. 헛되이 쓰지 말거라. 큰아들은 그 통장을 받아들고 한동안 말이 없더니 알겠다고 한마디를 하더라고요. 제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동안 며느리는 표정이 오르락 내리락 했는데 저는 그걸 놓치지 않았어요. 제가 모자란 돈은 알아서 메꾸라고 할 때는 표정이 금방 굳어졌다가 다다리 이자 갚는 걸 도와주겠다고 하니 아무 일 없었다는 듯 평온해지더군요. 그 모습을 보고 며느라가가 돈 욕심이 상당하다는 걸 눈치챌 수 있었어요. 하지만 별다른 행동은 없이 조용히 있길래 저도 딱히 다른 말은 하지 않았죠. 그 당시에 제가 사정이 좋지 않았던 이유는 몇 년 만에 큰 태풍이 해안가를 덮쳤기 때문이었습니다. 제가 바닷가 마을을 살면서 많은 태풍을 겪었지만 그 해의 태풍은 정말 심각한 정도였거든요. 그나마 다른 곳보다 저희가 집도 양식장도 내구성 있게 지어놓아 피해가 덜하긴 했지만 한동안 현금 융통이 잘 되지 않을 정도로 왜 타격을 입긴 했었죠. 그런 제 사정을 알고 있던 큰아들은 알아서 대출을 알아보고 서울 직장 근처에 있는 5억짜리 아파트를 구하더군요. 그래도 번듯이 살고 있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놓였어요. 큰아들 장가도 잘 보내고 작은 아들도 제 집과 멀지 않은 곳에서 제 밥벌이 자라며 지내고 있으니 더 이상 아들놈들 한동안은 걱정 없이 제 양식장을 복구하는 데만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인생사 참 알다가도 모를 일이지요. 큰아들을 장가 보내고 1년쯤 지났을까요? 양식장을 복구한 지 얼마 안 되어 적자만 나던 이 시기에 신기하게도 제게 허다란 기회가 생기게 되었어요. 어느 날 서울에서 아는 사람들은 다 안다는 유명한 사람이 찾아온 겁니다. 저에게 대뜸 명함을 내밀며 자신을 요식업체 대표라 소개한 그 사람은 전국에 있는 자신의 매장에 제 상품을 납품받고 싶다고 하더군요. 근처에 횟집을 찾았다가 그곳 상품들이 사장님 양식장에서 키워진 거라고 들었습니다. 품질이 상당하더군요. 이 지역에 지난 여름 엄청난 태풍이 휩쓸고 갔다던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퀄러티가 유지된다는 게 놀라웠어요. 사장님 상품들을 저희가 직접 납품받고 싶은데 어떠십니까? 당시 저는 아직 제 양식장을 온전히 복구하지 못한 상태라 선뜻 대답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러자 그 대표는 천천히 생각해보라며 자리를 떠났죠. 하지만 저는 깊은 고민을 할 겨를이 없었습니다. 곧바로 큰아들 내외에게 연락이 왔기 때문이었는데요. 결혼한 지 1년 만에 며느리가 임신을 했다는 소식이었어요. 그 전까지 며느리를 탐탁지 않게 여기긴 했지만 그래도 손주를 보게 되니 대견하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래서 그해 명절에는 시골에 내려오지 말고 몸조리에 신경 쓰라고 배려를 해줬어요. 괜히 이 먼 곳 오간다고 무리하지 말고 올해는 그냥 서울에서 사돈댁만 찾아뵙든지 해라. 나중에 손주 나오면 그때 내가 올라가던지 아마 여자들 애기 낳는 거 쉽게 생각하지 마라. 네 엄마도 너희들 낳고 몸이 많이 상했어. 네가 옆에서 많이 도와주고 챙겨주고 그래라. 네, 아버지. 나중에 손주 데리고 꼭 찾아뵐게요. 그리고 없는 살림에 그래도 며느리 용돈이라도 보태라고 소정의 금액을 보내주기도 했죠. 그리고 저는 본격적으로 다시 양식장 일에 전염했습니다. 예전에 찾아왔던 그 대표라는 양반에게 연락하기 전에 제 스스로 만족이 될 정도로 상품의 질을 올려놓고 싶어서였죠. 괜시리 어줍지 않게 복구된 시스템으로 계약을 맺었다가 세상 물정 모르는 늙은이 취급을 받고 싶진 않았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얼마 뒤 손주가 태어나면 큰아들 내외가 들어갈 돈이 한두 푼이 아닐 텐데 제가 제대로 계약을 맺어야 도움을 줄 만큼의 이익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열심히 양식장을 갖고 놓고 나서 며느리의 출산 예정일 약 한 달 전쯤 간직하고 있던 명함으로 연락을 했어요. 다행히 그 대표는 저를 아직 기억하고 반갑게 전화를 받더군요. 아 네 사장님 고민이 끝나셨나 보군요. 저희와 계약하시겠습니까? 예예 피해 복구도 다 마쳤고 예전에 여기 찾아오셨을 때보다 질도 훨씬 좋아졌으니 드셔보시면 아실 겁니다. 그때보다 더요? 와 사장님 고생 많으셨겠습니다. 제가 그럼 시간 내서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서울로 올라가도록 하죠. 어차피 가족 일도 있고 그래서 다음 달쯤에 올라가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시죠. 저는 그렇게 계약 날짜를 잡아놓고 일부러 며느리가 손주를 막 출산했을 즈음에 올라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계약을 하기로 한 그 대표는 저더러 오시는 김에 실제 식당에 들렀다 가라더군요. 미리 말을 해놓을 테니 금액 상관하지 말고 식사를 하고 가라는 것이었죠. 역시 큰 사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라 그런지 배포가 참 크고 배려가 좋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래서 하루 만에 다녀올 일정을 조금 늘려 이틀을 잡기로 했고 큰아들의 집에서 하루만 신세를 지기로 했습니다. 예상대로 며느리는 얼마 후 출산 소식을 알려왔고 마침 며느리가 산후조리원에서 딱 나올 때쯤 제가 서울로 올라가게 되었어요. 먼저 서울에 올라가자마자 계약서에 사인부터 하고 그 이후에 대표가 말한 곳에서 음식 맛을 보았습니다. 난생 처음 먹어보는 고급진 맛이 나더라고요. 가격도 한 접시에 몇 십만 원씩 하는 최고급 요리들이더군요. 이런 고급 음식점에 납품을 하면 앞으로 큰 돈이 벌리겠구나. 그럼 큰아들 대출금도 갚아주고 작은아들 장가 보내기도 넉넉하겠군 하는 생각이 들어 흡족했답니다. 그런 좋은 마음으로 큰아들 집에 갔는데 며느리와 큰아들이 다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갓 태어난 손주는 제 어미 품에 안겨 곤히 잠들어 있었는데 그 모습을 보니 얼마나 망감이 교차하던지 제 아내 생각이 참 많이 났어요. 저는 표현이 서툴러 적당한 말을 해주지 못했지만 아내가 있었다면 분명 굉장히 좋은 말들을 해줬을 겁니다. 너무 예쁘다든지 수고했다든지 하는 말들이요. 그래서 저도 나름 노력하긴 했어요. 어머 오셨어요? 그래 고생 많았다가 애는 건강하니? 네 예정일보다 좀 일러서 걱정했는데 다행히 아주 건강하대요. 막 출산했을 때가 3.8kg였나? 그래 그 정도면 됐다 고생했다. 애 보는데 일이 신세지게 되어 미안하구나. 아니에요 아버님. 방 미리 치워놨는데 괜찮으실지 모르겠네요. 오늘은 이 방에서 주무시면 되세요. 그래 그리고 이거 너 산후조리하는데 도움되라고 좀 싸왔다. 아이고 이 귀한 걸 감사합니다 아버님. 저는 미리 가장 싫은 놈들로 골라 담아온 전복들을 며느리에게 주었죠. 하루 종일 그 무거운 거 들고 다닌다고 땀을 한 바가지 흘렸지만 그래도 고생한 며느리에게 줄 생각으로 꼼꼼히 싸웠거든요. 그날은 저도 일정이 바빴기에 많이 고되었고 아기도 막 잠든 것 같아 괜히 더 대화를 나누다 애기 깰까봐 금방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얼른 씻고 잠자리에 들었어요. 다음날 다시 시골로 내려가는 길이 만만치 않았기 때문이었어요. 저는 다음날 새벽 일찍 일어나 첫 기차를 타고 집으로 돌아오려 했어요. 그래서 굳이 자고 있는 아들 내외를 깨우지 않고 조용히 나왔죠. 그런데 제가 피곤하긴 했나 봅니다. 제가 잠들었던 작은 방에 제 가방을 그대로 놓고 나왔거든요. 그 안에는 전날 작성했던 계약서가 들어 있었는데 말입니다. 뒤늦게 그게 생각난 저는 기차역까지 가기 위해 버스를 탈 뻔했다가 곧바로 내려와 다시 큰아들 내의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아니 들어가려고 했죠. 엘리베이터에서 내리자마자 들려온 큰아들 내외의 목소리를 듣기 전에는 말입니다. 여보 이것도 가져가 당신 차에 놓던지 해 이게 뭔데? 어? 아버지 가방이잖아 이것 때문에 온 집안의 호래비 냄새가 진동을 해 아주 진짜 역해서 토 나올 것 같으니까 당신 트렁크에 두던지 하고 있어 아니 아버님은 가방을 왜 안 빠셔? 옷도 그렇고 다음엔 그냥 숙소를 잡아드리던지 해 밤새 이상한 비린내랑 퀴퀴한 호래비 냄새 때문에 머리가 어질어질해서 혼났네 알았어 며느리의 말을 듣고 저는 놀랐기도 하고 화가 잔뜩 났는데 그런 말을 듣고도 별말 없이 알았다고 대꾸하는 큰아들 놈의 반응에 더 기가 차더군요 저는 그 자리에서 한마디 하려고 발걸음을 옮기려는데 며느리의 이어지는 말로 인해 아연 실색하고 말았습니다 다다음 달에 명절에도 안 가도 되지? 그 집 전체에서 이상한 냄새가 나서 두 번 다시 가기 싫어 만나줘도 못 있겠더라 아 그 퀴퀴한 냄새 진짜 당신이 알아서 아버님께 못 간다고 얘기해 그래도 시어머니가 없어서 굳이 명절 챙기려고 안 하는 건 좋네 뭐 제대로 된 도움을 주는 것도 아니고 어쩜 평생 모은 돈도 꼴랑 2억밖에 안 될 수 있어? 하여간에 도움이 안 된다니까 알았으니까 들어가 저는 더 이상 못 참고 큰아들과 며느리에게 다가가 방금 뭐라 그랬냐고 호통을 치기 시작했어요 큰아들이 살던 아파트는 한 엘리베이터를 4세대가 같이 쓰느라 큰아들의 집이 엘리베이터에서 더 들어가야 보였거든요 그래서 큰아들과 며느리의 입장에서는 제가 갑자기 튀어나온 것 같이 보였을 거예요 아주 기암을 하며 놀라더군요 뭐? 무슨 냄새가 나? 너 그게 네 시애비한테 할 소리야? 꼴랑 2억이라니 그게 네 시애비가 평생 지 아들 장가 보내겠다고 모아둔 돈이었다 그러는 너는 혼수도 못하나 제대로 해온 것도 없으면서 뭘 잘랐다고 불평이야 불평은 그 꼴랑이 역으로 니네가 여기에라도 몸누이며 사는 줄 알아 아주 손주 좀 봤다고 오냐오냐 해주니까 기고만장해져서는 가방 1인네 아, 아버님 다 들으셨어요? 아주 온 동네 사람들 다 들으라고 떠벌리던데 그걸 못 들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냐? 내가 처음부터 2년 돈독이 잔뜩 오른 게 보이긴 했어도 참고 넘어가 주려고 했다만 아주 천지 분간을 못하고 뚫린 입이라고 막 짓거려? 앞으로 니들한테 줄 도움은 땡전 한 푼 없으니까 그런 줄 알아? 제 천둥 같은 고함 소리에 며느리는 순간 바짝 겁을 먹는 것 같았지만 이내 제가 땡전 한 푼 지원해 주지 않겠다는 말에 눈을 휘번득하게 떠서는 말대꾸를 했어요 아주 끝까지 반성하는 기미 따윈 전혀 없고 자기만 잘났다는 듯 구는 태도에 질려버리고 말았네요 어머 아버님 그건 아니죠 아버님이 뭘 해주신 게 있으시다고 이렇게 큰 소리를 내시는 거예요? 땡전 한 푼 안 준다니 그럼 바다리 주시는 대출 이자도 안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건 애초에 약속했던 거랑은 다르잖아요 요즘 금리가 얼마나 올랐는데 이제 막 애도 낳은 저이가 그걸 어떻게 감당해요? 그래요 뭐 이왕 다 들킨 마당에 저는 그렇다 쳐요 그런데 아버님 아들은요 아버님 손주는요 아버님 핏줄이 손가락만 빨게 버려두실 거란 말씀이세요? 어떻게 아버지가 돼서 그럴 수가 있어요? 오냐 너 말 한 번 잘했다 자식 새끼라는 것들이 염치도 없이 그 나이 먹도록 부모한테 손 벌리는 걸 당연히 여기는 게 부끄럽지도 않으냐? 너야말로 애 애미로서 부끄럽지도 않아 네가 네 부모도 공경할 줄 모르는데 네 새끼가 뭘 보고 배우겠어? 그리고 곁에서 멀뚱히 서 있는 큰아들 놈한테도 크게 화를 냈어요 그리고 너는 집안의 가장이 돼서 네 처가 이렇게 버르장머리 없이 구는 걸 그냥 가만히 두고 앉았어? 네 애비 욕 보이는 소리들을 듣고도 아무런 감정도 안 들더냐? 그러고도 네가 우리 집 장남이야? 그동안 냄새나는 내 물건들 냄새나는 우리 집 욕하는 소리 들으면서도 잘도 놀아놨구나 너희 부부가 그렇게 콧대가 높으면 이제 니네가 알아서 살던지 해라 나는 일절 도울 것 없으니 아주 되바라지기가 짝이 없는 년을 집안에 들였어 이런 몹쓸 놈 같으니라고 큰아들 놈은 제가 이렇게 혼을 내는 동안에도 아니다 오해하셨다와 같은 말은 하나도 내뱉지 않은 채로 조용히 서 있더군요 저는 그런 큰아들의 태도에도 아주 크게 실망을 했어요 아주 둔 연놈이 다 꼴도 보기 싫어서 그날은 그렇게 집으로 내려와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부터 바로 큰아들 내외에게 들어가던 지원을 일절 끊어버렸죠 그랬더니 그 달 말에 사돈 어른한테서 바로 연락이 오더라고요 연락이 온 날은 큰아들 집에 다녀온 지 약 2주째 되는 날이었어요 사돈 어른 안녕하십니까 잘 지내십니까 아 다름이 아니라 우리 딸이한테서 연락이 왔는데 갑자기 대출 이자를 갚아야 한다며 돈을 요구를 하더군요 그런데 저희는 이 내용을 생전 처음 듣는 이야기라서요 혹시 무슨 다른 일이 있나 싶어 캐물어도 어물쩡 대답을 흐리며 속 시원히 말을 안 해주네요 혹시 사돈 어른께서 아시는 거 있습니까 예 아주 잘 알죠 그 고약한 연놈들 제가 매달 지원해주는 돈 가지고 감사한 줄도 모르고 살면서 지시비 욕을 그렇게 합디다 호래비 냄새가 난다는 둥 비린내가 난다는 둥 받아 먹을 건 다 받아 먹으면서도 자기네한테 해준 것 하나 없다며 적반하장으로 버르장머리 없이 굴길래 그 집으로 보내던 돈 전부 다 끊어버렸죠 제 아들놈도 모자라긴 마찬가지여서 지 와이프가 지 애비한테 바락바락 대드는 모양을 그냥 손 놓고 지켜보고 있더이다 그 꼬라질 보고 있자니 나도 자식 농사 참 말아먹었지만 그건 사돈도 마찬가지더군요 어떻게 딸애가 그렇게 되도록 키우셨습니까 사실 며느리가 그렇게 못대 처먹은 게 사돈한테 화를 냈건 아니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사랑 감정이라는 게 그 순간에는 며느리를 그렇게 키운 사돈도 분명 잘못했다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더군요 그래서 사돈에게 마구 따지며 화를 냈어요 그러니까 사돈은 정말 깜짝 놀라며 되묻더라고요 호랩이 냄새가 난다고요? 비린내! 그런 소릴 합니까 제 딸이? 예! 아주 제 앞에서 대놓고 그렇게 말을 하면서 바락바락 대들더라고요 저는 그냥 앞으로 그 집 애들은 내 애도 내 가족도 아니라고 생각하고 살 테니까 그런 줄 아십시오 대출 이자를 갚든 못 갚든 지들 팔자지요 사돈 어른은 제 말을 듣더니 심각한 목소리로 예! 일단 알겠습니다 사돈 제가 죄송합니다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라는 짧은 말을 남기고 전화를 끊었어요 그런 사돈의 대답이 밍숭맹숭해서 마음에 들진 않았지만 평소 사돈은 괜찮은 사람이었기에 그쪽도 당황을 했나 보다 하고 넘겼죠 그런데 저와 통화를 하고 이틀 만에 사돈은 저를 찾아왔어요 저희 집으로 직접 말입니다 사돈의 뒤에는 머리가 산발이 된 며느리도 함께였죠 사돈 어른 안녕하십니까 저번에 저희 딸이 큰 신뢰를 저질렀다고 해서 제가 버르장 머리를 단단히 고쳐놨습니다 뭐해! 어서 인사드리지 않고 빨리 잘못했다고 사과드려 며느리의 꼬라지를 보니 머리가 듬성듬성 짧은 것이 딱 봐도 사돈 어른이 머리를 밀려다가 겨우 참고 여기까지 온 것 같더라고요 며느리는 얼굴이 제대로 보이지도 않을 정도로 고개를 푹 숙인 채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아버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땐 죄송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라고 짧은 사과를 하더군요 그런데 그게 절대 진심에서 우러나온 사과가 아니었어요 저는 며느리가 이미 고쳐쓰기는 글러먹은 아이라는 걸 한 번 더 깨닫고 말했습니다 됐습니다 사돈 이 아이는 절대 진심으로 니우치지 않아요 아마 사돈이 크게 혼을 내서 억지로 사과를 하는 것일 뿐 돌아가면 똑같이 굴 겁니다 괜한 수고 마시고 돌아가세요 그러자 사돈은 딸을 다그치며 엄하게 말하더군요 들었지 말리 똑바로 사과 안 드려 다른 사람이 니 애비한테 환경미화원이라고 쓰레기 냄새 난다고 얘기해도 똑같이 그렇다고 할 거냐 정신없는 기집애 같으니라고 똑바로 사과 안 해 아버님 죄송합니다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진심이에요 정말 진심으로 제가 생각이 짧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버님 제발 용서해 주세요 저는 그런 며느리의 애원에 진심으로 궁금해지더군요 며느리의 사과가 요만큼이라도 진심인지 아니면 순수하게 사돈에게 혼나지 않기 위해 저에게 다달이 받던 돈을 계속 받기 위해 억지로 하는 거지 사과인지요 그래서 며느리에게 다가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 그럼 용서는 해 주마 다만 여전히 지원금은 없다 네 힘으로 열심히 돈 벌면서 평생 오늘의 교훈을 가슴 깊이 새기라는 뜻에서 말이야 알겠니? 제 이야기를 듣자마자 며느리는 곧바로 눈빛이 사나워지더군요 저는 역시나 싶어 사돈에게 말했어요 보셨죠? 얘는 반성의 기미가 없는 아이입니다 사돈 이만하시고 돌아가세요 저는 이 아이도 제 아들도 더 이상 제 가족으로 생각하고 살지 않을 겁니다 제가 부모로서 할 수 있는 것은 이미 전부 해 줬으니 더는 줄 것도 없고 이 부부에게 미련도 없습니다 죽은 자식들이라고 생각하고 살려고요 사돈은 제 딸의 모습에 아연 실색하더니 어쩔 수 없이 돌아가셨죠 끌려나가는 며느리를 보며 조그만 욕심을 버린다면 더 많은 지원을 해 줄 수도 있었는데 그걸 모르고 저렇게 기고만장한 모습이라니 마음을 악독하게 먹으면 제 앞길만 망칠 뿐이구나 하는 생각이 절로 들었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소란 중에도 코빼기도 모습을 비치지 않은 큰아들에게 제대로 실망을 할 수밖에 없었고요 결국 그의 명절은 저와 작은 아들 둘이서만 시간을 가지게 되었고 저에게 이야기를 전해드린 작은 아들 역시 큰아들 내외랑은 아예 연락을 끊어버렸다고 해요 그 후로 6개월이 흘렀습니다 저는 그동안 굉장히 바쁜 삶을 살았어요 저희 양식장 전복을 납품받기 시작한 그 업체에서는 전복을 이용한 새로운 신 메뉴를 선보였는데 그게 굉장히 히트를 쳤기 때문이었죠 제 양식장은 질이 좋은 고급 전복을 생산하는 곳으로 입소문이 나게 되었고 TV방송에도 출연을 하게 되었죠 그래서 저는 일부러 방송국에서 온다는 날에 작은 아들을 불러 같이 일을 돕도록 시켰어요 나중에 방송을 보니 역시나 제 작은 아들이 후계자처럼 딱 나오더라고요 저는 이제 나이도 있고 이 사업이 번창하면 아예 작은 아들에게 전부 넘겨줄 생각이었기에 그 방송을 보고 아주 만족스러웠습니다 참 TV방송이라는 것이 대단한 게 반년 동안 연락을 끊고 살던 큰아들 내외가 방송이 나간 지 얼마 후에 저희 집으로 찾아왔더군요 아직 깐난쟁이인 손주까지 대동하고서요 사전에 미리 연락도 없이 찾아오더니 대뜸 마당에서 무릎을 꿇는 겁니다 마침 작은 아들과 거실에서 TV를 보던 저는 그 모습을 본 채도 하지 않고 보던 TV나 마저 봤어요 작은 아들 역시 차가운 얼굴로 자기 형과 형수를 보더니 외면했고요 그럼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큰아들과 며느리는 자신들이 잘못했다며 용서를 빌기 시작했죠 아버지 저희가 정말 큰 불효를 저질렀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아버님 제가 지난번에 큰 실언을 했죠 정말 죄송해요 다신 그러지 않을게요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네? 저희가 평생 아버님 극진하게 모시면서 평생 효도하면서 살게요 제발 용서해 주세요 그땐 제가 생각이 짧았어요 제가 너무 잘못했고 진심으로 니우치고 있습니다 아버님 손주를 봐서라도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사실 그 아이들이 저를 찾아오기 전 저는 이미 큰아들 내외가 어떻게 살고 있었는지 소식을 들어 알고 있었어요 그 애들이 저지른 일들을 듣고 나서 얼마나 기가 막혔는지 정말이지 큰아들과 며느리의 어리석음은 끝이 없더군요 글쎄 제 아내가 모았던 돈 2억을 전부 집 사는데 쓴 게 아니라 주식과 코인으로 날려먹었다지 뭡니까? 엄마가 평생 저 생각하면서 모아온 돈을 그렇게 허망하게 탕진하다니 아주 괘씸하기 짝이 없는 녀석들이었죠 아버님 뭐라도 말이라도 좀 해주세요 저희가 이렇게 용서를 구하러 왔잖아요 아버님 저희 사과 안 받아주실 거예요? 정말 저희가 잘못했다니까요 진심이에요 제발 믿어주세요 아버님 아버님 제가 쳐다도 보지 않자 며느리가 하도 불러대길래 결국 제가 나서서 대꾸했습니다 누구신데 자꾸 남의 집 마당에서 소란을 피우십니까 빨리 나가세요 남의 집에서 경찰 불러 쫓겨나고 싶지 않으면 그러자 며느리가 벌떡 일어나더니 제 앞으로 후다닥 오더군요 전에는 가까이도 안 오려고 하더니만 자기가 급하니까 후다닥 제게 다가와 제발 바로 앞에서 무릎을 다시 꿇는 겁니다 아니 아버님 남이라뇨 저희가 어떻게 남이에요 제발요 제가 잘못했어요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다 용서해 주세요 네? 아버님 살 날이 얼마나 남았다고 앞으로 남은 시간 척지고 보내고 싶지 않아요 저희가 그동안 못했던 효도 아버님 평생 동안 효도하고 모시고 살게요 제발 화 좀 풀어주세요 아주 그 꼴이 가증스럽고 웃기지도 않았어요 화를 안 낼래야 안 낼 수가 없었죠 뭐? 앞으로 살 날도 얼마 안 남아? 그래 오냐 말 잘했다 내가 네 말대로 앞으로 살 날이 얼마 남지도 않은 것 같아서 미리 내 자산 전부 넘기기로 했다 우리 둘째한테 부모 피빠람 먹어서 얻은 재산으로 허황땡 꿈만 쫓다가 전부 날렵고 잃어버렸다더니 이제 와서 콩꼬물이라도 얻어먹겠다고 기어들어온 개냐 꿈 깨라 니들한테 줄 건 10원 한 장 없으니까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저희는 그냥 지난 실수에 대한 사과를 드리고 용서를 구하고 싶어서 온 것뿐이에요 아버님 저희가 이렇게 비는데 왜 이렇게 용서를 안 해주시는 거예요 용서를 구하고 싶어서 와? 니네가? 참나 지나가던 똥개가 웃을 일이다 내가 천국 간 이 시에미가 남겨준 돈으로 집 사는 데 보태라고 했더니만 그걸 렐름 카로채가? 어? 그러면서 주식이니 코인이니 그저 일확천금만 노리면서 흥청망청 써댄 거잖아 내가 모를 줄 알았어? 아버님 그걸 어떻게 아니 흥청망청이라뇨 아버님 그것도 엄연히 재테크고 경제활동이에요 아버님이 양식장 하는 거랑 똑같은 거라고요 저희 한 번만 더 기회 주시면 진짜 열심히 살게요 저희 대출 이자만이라도 어떻게 해주시면 다시 한 번만 더 기회 주시면 재산 안 날리고 두 배 세 배로 불릴 수 있어요 아버님 아직도 정신 못 차렸구나 그 돈이 어떤 돈인데 함부로 날려놓고 그딴 소리를 해 시끄럽다 너희는 이제 내 자식도 아니고 핏줄도 아니니까 이만 물러가거라 얼른 내 집 마당에서 나가 제가 불같이 화를 내니 며느리는 큰아들에게 가서 당신이라도 좀 어떻게 해봐 라며 닥달을 하더군요 큰아들은 쭈뼛쭈뼛 일어나 제게 오더니 말을 꺼냈어요 엄마가 주신 돈은 아마 조금만 더 있었으면 제대로 된 주식도 같이 살 수 있었을 건데 그건 저희가 정말 흥청망청 쓰려고 했던 게 아니라 저는 그 말을 끝까지 듣지도 않고 그 녀석의 뺨을 있는 힘껏 내려쳤습니다 그래도 분이 풀리지 않아 한 번 더 내려쳤죠 너는 그저 네 생각밖에 못하는구나 이 못난 놈 같은 이라고 여직 네 와이프 뒤에 숨어 있다가 나와서 한다는 말이 고작 그거냐 그게 어떤 돈인지 알아? 네 엄마가 한 푼 두 푼 평생을 꼬박 모은 돈이었다 그걸 알고도 소중히 다루지 못하고 전부 날린 주제에 어떻게 그딴 소릴 찌꺼려 대출 이자? 꿈도 꾸지 마라 네 새끼 가지고 동정심 유발하려고 들지도 마 앞으로 내 아들은 하나다 큰 아들은 이미 반년도 전에 죽었어 알아들었으면 네 처자식 데리고 나가 더 이상 내 눈앞에 나타나지 마라 자신들의 작전이 먹히지 않자 며느리는 혼비백산에서 정말 제 바지까랑이라도 붙잡을 요량이었어요 그런데 마당에 경찰이 들이닥치더군요 큰 아들 내외가 도저히 제 발로 안 나갈 것 같으니 작은 아들이 신고를 한 것이었죠 경찰은 상황을 파악하곤 곧 큰 아들 내외를 끌어냈습니다 큰 아들은 터덜터덜 끌려나가고 며느리는 끝까지 저를 부르며 도와달라고 부르짖다가 나중에는 제 뜻대로 안 되자 마구 욕을 퍼붓더군요 역시 고쳐 쓸 만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날 이후로 정말로 큰 아들 내외와는 연락을 끊어버렸습니다 작은 아들의 도움으로 제가 핸드폰 번호도 바꾸고 아예 집도 이사를 가버렸거든요 마지막으로 소식을 들은 건 그 아이들은 계속해서 대출 이자를 갚지 못해 결국 살던 집이 넘어가게 생겼다더군요 저는 거기까지만 딱 듣고 아예 귀를 닫아버렸어요 더 이상 제가 알 필요도 없었고 알고 싶지도 않았으니까요 제 양식장은 점점 더 번창해 아예 큰 평수로 리모델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작은 아들은 도시에서 하던 일을 정리하고 제 사업을 물려받기 위해 매일같이 저와 같이 출근을 하고 있죠 또 사귄 지 오래된 여자친구와 내년에 결혼을 약속해 요즘은 결혼 준비까지 하느라 아주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죠 덕분에 저도 덩달아 바쁘게 지내고 있답니다 전혀 다른 두 아들을 보다 보면 오리 새끼는 길러놓으면 물로 가고 꽁 새끼는 산으로 간다는 옛말이 딱 들어맞는 것 같습니다 저희 부부는 두 아들을 똑같이 오히려 큰아들에게 더 많은 지원을 해주며 키웠는데 제 복도 모르고 끊임없이 악행만 저지르는 큰아들을 보며 말입니다 한때는 고쳐보려고도 했고 체념하고 받아들이려고도 해봤지만 애초에 제가 품을 수 있는 아이가 아니었더군요 아마 하늘에 있는 제 아내도 이런 저를 나무라진 않을 겁니다 저의 긴 사연을 들어주신 모든 분들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또다시 인생의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는 저와 제 작은 아들을 응원해 주세요 저희도 여러분을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